자, 반투중권의 박재영 차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3화? 아니, 기분 좋을 때를 한 번 해. 3화. 아니, 근데 사실은 영화 좋아하세요? 전 사실 아직 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네, 기생충. 다시 보면 되고 저는 이제 개봉하자마자 봤는데 굉장한 수준의 영화인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는 방송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학교 때 특별히 제가 완전 할리우드 퀴즈였어요. 제가 하루에 4%씩 영화를 본 사람입니다. 중학교 때요? 네. 서울 변두리의 재개봉관에 가면 동시상영을. 아, 옛날에 그랬었죠? 동시상영을 두 번을 보는 거야. 저는 멀티플렉스 세대라서. 네. 저 수요리의 무슨 무슨 극장인. 동시상영을 두 번 보고 나서 딱 나오면은 10대 중반이잖아요. 머리가 핑핑 돌아가지고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 기회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영화에 출연하는 건데 영화 만드는 게 아니고 출연하는 거야? 출연, 출연. 이런 말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김혁균 센터장 있잖아요. 영화인이 되시는 게 아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작년 여름에 작년 여름에 영화로 보는 경제를 한 번 기획했다가 작년 8월에 장이 폭 나가는 바람에 이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참 영화인은 아니지만 헐리우드 퀴즈 출신의 영화의 오가라서 참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저희 와이프도 안 봤거든요. 와이프랑 같이 집에서 봐야겠다. 저희는 애가 어려서 아직 극장에 잘 못 가거든요. 그렇군요. 극장 가면 대부분 보는 게 어린이 영화. 그래서 한동안 못 봤는데. 그런 것만 봤는데 애들 잘 때 한 번 좀 봐야겠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한 번 꼭 보시고요. 네. 우리가 또 알아볼 건 알아봐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좀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정장 입고 나서 빨간 넥타이까지 와서 코스닥을 막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힘을 좀 쓰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오늘 거래소 출발은요. 26포인트 하락해서 출발해서 31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빨간 넥타이 덕이었는지 코스피가 마이너스 10포인트. 그래서 2200선을 지키고 끝났고요. 코스닥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요. 3포인트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코스닥도 출발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3포인트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바로 끌어당기면서 플러스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바이오 쪽이 힘을 좀 냈었고요. 그런데 또 아쉬운 건 수급이 여전히 안 좋았어요. 또 기간 팔았습니까? 둘 다 팔았습니다. 외국인 기간 동시 매도.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를 3천억 기관은 1,600억 순매도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500억 540억 그다음에 기관이 260억 순매도 했습니다. 그런데 괴인이 워낙 좀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지수는 그래도 뒷심을 많이 발휘를 했고요. 우리가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제조업이 무너진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원부자재가 안 들어와서 가동이 중단된다 이런 뉴스가 굉장히 크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미국 저번 주 금요일에 미국이 하락한 것도 jp모건 이런 데서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1% 정도뿐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올해 성장률은 5% 밑돌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제 좀 안 좋았었거든요. 우리도 저번 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현대차 공장이 문 닫는다 였습니다. 이제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부품이 안 들어오면서 자동차가 다 있어도 바퀴 하나 없으면 못 만드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배상과 관련된 부품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먼저 깔아야 된대요. 그게 건수우 기자에게 들으니까. 그러고 나서 다른 부품들을 조립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와이어링 하네스가 안 들어오면 일을 시작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고난이도의 부품은 아닌데 단가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몇 천만 원짜리 차에 몇백만 원뿐이 안 되니까 그런데 거의 중국에서 70% 80% 만들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 문을 닫으면 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주말 사이에 해결이 됐다라는 소식 제가 금요일에 전해드렸어요. 그 뉴스와 관련돼서 산둥성 지방에 32개 업체 중에 28개가 허가를 받았다 가동을. 그래서 주말 중에 만들어서 아마 주 초에는 공급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그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한 3개 업체가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데 thn 경신 이 두 개 업체가 10일 오전에 인천항에 물품을 반입했고 그럼 미리 보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날 이거는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만들었다. 그래서 현대차그룹이 아마 지하차가 오늘부터 중단을 했을 거예요. 현대차는 오공장이 4일부터 중단을 해서 순차적으로 중단을 한다라고 했는데 11일부터 생산라인을 가동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오늘 언론사를 통해서 나왔고요. 이렇게 된 데는 산업통상자원부 현대차그룹의 빠른 대처가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중대사관과 주우한총영사관 주칭다오총영사관 등을 통해서 산둥성 정부의 현지 부품공장 조업을 시급히 재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현대기아차그룹도 중국 현지 공장에 열감지 카메라 설치하고 마스크 손소독제 이런 것들을 공급하면서 지방정부의 기준에 빠르게 맞췄다라는 거죠. 재고가 3일치뿐이 없었으니까 현대차그룹은 좀 더 발빠르게 움직였을 거예요. 그 춘절 연장 이슈 나오자마자 바로 움직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공장이 가동됐다라는 소식이 제조업 불안감을 해소시켜줬고요. 그런데 그래도 굉장히 높은 중국의 의존도 이건 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게 나눠서 하게끔 돼 있으니까 사실 이런 바이러스 문제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국내에서 그것도 맞는 얘기인지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7월 달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 이것도 한 번 뒤였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가격 논리로만 접근을 하면 그렇긴 해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국의 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oecd 국가 최하이다 물가가 나와서 좋다고 할 수만은 없는 뉴스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플레이션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크게 봤을 때 실질금리.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거거든요. 그렇죠. 실질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은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두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할 수 있는데 2019년도에 한국의 소비자 물가가 2년 만에 주요국 최하위로 떨어졌다라고요. 2017년도에는 그래도 1.9% 이렇게 되면서 이제 oecd 36개국 중에 한 15위 정도 했거든요. 물가라는 게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너무 낮아도 안 좋다라는 게 중간 정도만 하면 딱 되는 거예요. 터키처럼 터키처럼 막 물가가 급등해버리면 이제 살기도 힘들고 뭐 경제를 믿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뭐 거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준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너무 낮아도 이건 디플레이션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도 않고 그 가치가 이제 설비 투자한 거에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설비 투자를 뒤로 미룰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가장 걱정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투자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디플레이션과도 연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작년에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됐었죠. 재작년에 비해서 농수난물 가격이 기저효과가 굉장히 컸고 재작년도에 이제 농수난물 가격이 급등했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농수난물 가격이 너무나 낮았고 여기다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것 때문에 축산물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그렇죠. 돼지고기 가격이 급락하면서 돼지고기 급득한 거 아니에요 급락했었죠.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은 급득했었는데 우리나라는 빨리 막아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안 먹어? 그렇죠. 그때 돼지고기 한동안 안 팔렸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병 걸리기 전에 출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급은 확 늘어났는데 안 먹다 보니까 돼지고기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수축산물에서 물가상승률을 확 갉아먹은 거죠. 그래서 실질금리가 굉장히 높은 이 금리라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가 역전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금리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논리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는데 문제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요. 지금 밖에 술집이나 여의도 가봐도 보통 여의도에 점심때 줄 엄청 서지 않습니까 그런 풍경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시켜먹거나 그렇죠. 안 먹을 수는 없는데 사람 많은데 안 가려고 하죠. 글쎄요. 그거 뭐 굳이 그냥 그러지 마시고 나와서 드시라고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는 오늘 28명 식사자리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다들 이래도 되는 거냐 하면서 맛있게 먹고 왔어요. 그렇죠. 사실 이게 오늘 아침에도 저도 이제 보고서들 보다 보니까 이게 우한 지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간염자의 치사율이 2.2%래요. 독감이 평균적으로 0.1% 나오는데 2.1%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그 우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0.3%라고 합니다. 한국은? 한국은 없죠. 중국 외 지역에서 중국 사람 말고 죽은 경우도 없죠. 필립 그것도 중국 사람이고 그렇죠. 필리핀도 중국인이었고 홍콩의 한 명 사망자가 범 중국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사망률이 낮다고 해서 다 무시할 정도는 아닌데 글쎄 경제만 생각하면 의욕을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 때문에 또 움츠러들게 되고 지난 주말에 제주도 티켓 2만 원짜리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더라고요. 2만 5천 원짜리 설 명절에 20만 원에도 없던 표가 2만 원짜리 있는데도 안 가니 이거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지금 여행 업종들 다 망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상장사를 제외하고도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도 저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제주도 한번 가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려고 소비를 좀 진작하고 그렇다기보다도 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의 대중화를 선언한다 그런 헤드라인이 잡혔단 말이에요. 오늘 움직이더군요. 폴더블 관련주들 관련주들 움직였고요. 내일 이제 공개되어 G플립이라고 해서 갤럭시 G플립 그러니까 클램쉘 방식 조개껍데기 방식으로 이렇게 접는 이게 뭐 초기 문제는 있다라고 해요. 접히는 데 부분 문제는 있긴 한데 이번에는 좀 변화도 많습니다. UTG라고 해서 그전에는 플라스틱 그래서 CPI 필름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울트라 핀 글라스 이번에는 유리 소재로 왜냐하면 플라스틱은 사실 좀 약간 없어 보이잖아요. 지금은 다 고르라 글라스라고 해서 다 유리로 되어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있으면 좀 없어 보이는 이거 굉장히 고가의 폰인데 그래서 울트라 핀 글라스를 이번에 탑재를 했고요. 가격도 폴드보다 80만 원이나 낮췄다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160만 원인데 웬만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제 아이폰 이거 100만 원짜리예요. 더 비쌀 아이폰 10 100만 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더 비쌀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 거의 가격대가 맞습니다. 요새 나오는 아이폰이랑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신 아무도 지금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화해나 만들고 있긴 하지만 절대 이제 기술력에서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 케이치 바텍이라든지 뭐 이런 쪽 움직였고요. 좀 아쉬운 거는 울트라 핀 글라스는 도우 인시스라는 데서 독점 공급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장되어 있진 않고 그래서 너무 뭐 그래도 상장되어 있지 않은 쪽 그러니까 막 휩쓸려 다니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관련 주다. 이것도 관련 주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가장 수혜를 보는 거는 OLED 쪽 그다음에 뭐 울트라 핀 글라스 이쪽 그다음에 뭐 힌지 만드는 쪽 그런 쪽이 뭐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쪽이죠.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면 우리 10일까지 수출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또 이번 주에 쭉쭉쭉 그 지표들 나오죠. ISM 제조업지수 나오고 그러죠? 아닙니다. 이제 제조업지수는 다 발표가 됐고요. 다 발표가 됐고 가장 중요한 게 내일 발표는 2월 수출인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나온 지표들이 다 좋았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 저 좋았다는 얘기구나. 네.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미국은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고용도 1월에는 수출이 우리나라 고용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도 1월 달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일평균으로 올랐죠. 일평균으로 5.8%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중국 본토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고 그게 제조업 영향이 우리나라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가 2월 달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2월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 내일 발표하는데 2월 달은 작년에는 구정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일수가 올해 3일이나 3일이나 많아요. 그러면 작년 동기로 봤을 때 똑같다라고 치더라도 50%는 전년 대비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아주 낮은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제조업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있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조건 좋다 좋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일 이제 전략을 짜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10일까지 선적분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시기적으로만 놓고 보면 수출이라는 게 미리미리 계획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더 걱정은 사실 2월에 하반월에 우리 수출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일찍 보내드릴게요. 기생충을 보시라고. 애들이 자야. 애들은 재워야지. 알겠습니다. 박재형 차장과 즐거운 마음으로 마감시장을 해봤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내리게 물어 봐 신내리게 물어 봐